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막 원료 중에 신라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신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에서 세라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세 가지, 신란과 신라잔, 실록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신라잔을 공부했었고, 오늘은 신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뼈대를 만드는 원료인 신라잔과 마찬가지로 도막의 뼈대를 만드는 신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구조식은 가장 간단한 신란을 표현한 겁니다. 모노신란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란은 가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정 가스로도 쓰고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신란 가스입니다. 그런데 가스 상태의 신란을 가지고는 코팅제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더, 조금 더 복잡한 신란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물질이 MTMS라고 불려지는 물질인데요. 메틸트리 메톡시 신란입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에 사용되는 신란 중에 가장 간단한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란이 뼈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코팅 도막이 만들어질 때 렉으로 치면 아주 작은 기본 블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틸트리 메톡시 신란이라는 이름이나 이 복잡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신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신란이라는 물질이 원료가 돼서 레고 블록의 기본 단위 역할을 함으로써 쌓여서 도막이 이루어진다. 그 도막은 세라믹이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이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저번 시간에 배운 신라전도 뼈대를 만들고, 오늘 배우는 신란도 뼈대를 만든다. 그럼 무슨 차이냐. 저번 시간에 질소가 합류되어 있다, 아니다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란의 종류나 신록산의 종류를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신란의 종류가 많습니다. 원료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는, 여러가지 물성을 가진,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고 블록의 모양이 여러가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조합이라던가, 구현하고자 하는 물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종류가 많은 원료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면에서 신라잔에 비교하면, 신란이 월등히 유리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이, 모두 다 신란의 종류들인데, 여기 한 주씩이 각각 다른 신란의 종류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신란들이 구조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성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 다른 신란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세라믹의 도막의 특성도, 이 신란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란 중에, 어떠한 신란을 쓰느냐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메틸트리에톡시 신란이 있고, 메틸트리 메톡시 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MTMS라고 얘기했던, 그 신란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고, 이거는 MTES라고 하는 신란입니다. 대표적인 신란들 둘인데, 이 신란들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란들이 많이 실려있죠. 이 많은 신란들 중에서, 어떤 신란들을 쓸 거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신란의 대표적인 물질 중의 하나가 MTM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MTMS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질인지, MTMS를, 보시면은, 아주 맑고 투명한 액체죠. 신란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신란들인데, 냄새를 맡아보면, 우리가 유리막 코팅에서, 항상 맡아 익숙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란을 코팅을 하면, 유리막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철판이구요. 여기다가 MTMS를 코팅을 하면, 바로 휘발이 되죠. 자, 신란은, 유리막을 만드는 블록 역할을 해서,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코팅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란 단독으로는 코팅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란을, 어떻게 해야 도막으로 변화가 되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신란이라는 물질은, 유리막, 다시 말해 세라믹 코팅 도막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 그 물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 물성, 특성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졸교의 기술의 다양한 기반이 되는 물질이다. 오늘 신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록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Xin